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이게 옛날 할아버지 댁에서 할아버지 집 놀러 갔을 때 찍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? 따단 얼굴 안보이죠? 얼굴 안보이죠 여러분 보여요? 얼굴 보여요? 안보이죠 잘 얼굴 안보이죠?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굴 확대하자구요? 아 그럼 보이는구나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이빨 두개 앞니 두개 포인트 앞니 두개 앞니 두개 이렇게 하고있는거 이렇게 하고있는거 이렇게 하고있는거 요청을 해주세요 앞에다 보니 요리를 연이 이빨 이